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변압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변압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이 영상에서 보시는 곳, 이곳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다산이듀가 있는 곳이죠.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곳에 변압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게 되는데, 사실 제일 처음 보이는 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바로 변압기고요. 그 옆에는 차단기, 그리고 또 개폐기 이렇게 됩니다. 변압기의 외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변압기의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겉으로는 케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겉을 보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많은 공부가 됩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변압기가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행정, TR, 131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차단기가 되는데요. 이 차단기도 똑같이 형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크기는 더 작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상차단기, 노란색으로 표찰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상개폐기라고 써 있죠. 자, 이것까지 보게 되면 이제 삼총사가 나란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뒷모습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버스정류장 옆에인데요. 버스정류장 옆에서 이렇게 세 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먼저 보죠.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이게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변압기죠. 왼쪽에 있는 두 개보다는 크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압기는 직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고, 역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이시는 가로면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세로면이 조금 더 좁게 됩니다. 이 가로와 세로가 있게 되는데, 이 가로면이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변압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배전상에서는 공중에 있는 거, 즉 전주 위에 있는 주상 변압기가 있고, 자, 이렇게 지중설로, 땅으로 가는 선로에서는 우리가 이 땅 밖에, 주로 인도에다 설치하게 되는 이런 지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보통 패드 변압기라고도 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콤팩트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는 유지, 점검, 보수 등을 위한 이렇게 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금장치도 있게 되고,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이제 변압기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죠. 변압기 내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변압기 내부도 제가 그런데 직접 열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짜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변압기 내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내부를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변압기 색깔도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색깔이 보시면 좀 회색빛을 띄고 있죠. 정확하게 원래 변압기 색은 이 색은 아니었어요. 이 원래 변압기는 색깔이 사실은 어떤 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페인트를 어떤 걸 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원래 시트지 붙이기 전에는 짜잔! 바로 변압기의 색이 이런 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변압기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요. 나쁜 분들이 이 변압기에다가 광고물을 너무 많이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물을 붙이지 말라고 엠보싱 형태의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붙였는데 그래서 왜 전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전주가 말려 있어서 스파이크,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도시 미관으로도 좀 보기가 안 좋고 때에 따라서는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행자들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름이 없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광고물을 붙이게 되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들 이렇게 회색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좀 가까이서 볼까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런 부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뚜껑이 아니라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시트를 붙인 지 조금 시간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밑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조금 됐어요. 이게 설치한 게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유지 보수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으로 가서 보시는 것이 이제 차단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붙여서 그럼 뭐 문제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실리콘으로 뭔가 이렇게 잔뜩 발라놓은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시트지가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틈을 막으려고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일단 모양이 좀 깔끔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빗물 같은 것이 혹은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방지를 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왼쪽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통풍구에다가 칼로 흠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뭔가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작업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아휴 그래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리고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밑에도 조금 이렇게 많이 찍어봤습니다. 이제 좀 유지 보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트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실리콘 작업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이게 행정 TR-130일 이렇게 숫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 전주에도 그리고 자 이런 변압기에도 표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주와 변압기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이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 시공했는지 누가 시공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표찰이 없어요. 표찰이 없고 이제 간이 형식으로 그냥 행정 TR-130일 이렇게만 써 있죠. 원래 여기에는 전산화 번호라고 해서 8자리 변압기 넘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넘버만 우리가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 담당자에게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확히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몇 킬로짜리인지 용량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추정컨대 원래 변압기에는 표찰이 있는데 이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작업을 하게 되면서 가려지니까 이 밖에다가 간이로 그냥 이렇게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TR 변압기라고 하는 거 나타냈고 130일 번호까지는 좋고 행정, 간선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한전 관계자들은 이 번호만 가지고도 특정한 변압기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행정구역상 특정 간선 번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꼭 세종시만 행정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서도 행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변압기 중에서 특정 변압기를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전에 다니시는 분에게 질문을 했고 이 변압기가 75킬로짜리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꼭 세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시트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떴죠. 저는 처음에 이거를 철판 가지고 지붕처럼 마치 절곡 작업, 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트지가 이렇게 떴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옥외에서 비바람도 받고 여름에는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변형된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거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로서 이런 부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유지 보수할 타이밍 정도는 한 번 됐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기 바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정식 표찰이죠. 그쵸? 자 지상 차단기 있고 한국전력 마크 있고 자 총 8개의 자리 번호로 나타내고 행정 131, 그 다음에 CLS 4W, 4B 이거 회선이랑 그 다음에 스위치 방식들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 밑에 시공업체, 시공연월 이렇게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노란 것이 아까 저기 변압기에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게 됐던 거죠.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제 개폐기 모양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개폐기도 한 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네 이 개폐기에도 이렇게 써 있죠. 자 번호가 쭉 써 있으면서 역시 행정 131H1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33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 3회로짜리고 그 다음에 3개의 스위치로 동작되는 거 D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데드브레이크 방식 그 다음에 M, 수동식 이런 것들 우리가 개폐기에서 어떤 동작 방식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시트지를 발랐는데 여기다가 이제 칼로 이렇게 대략 착착착착 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원형 보이시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막 마감한 거 보이십니다. 좀 뜨죠.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감수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3총사들 나와 있게 되는 거를 뒷모습에서 좀 볼게요. 자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뒤로 살짝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러분 버스 정류장입니다. 제가 직접 저희 동네에서 찍은 거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 보이죠. 버스 정류장 옆에 변압기가 있을 때는 이 변압기들 굉장히 순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옆에 광고지가 많이 부착되어 있게 되면 광고지 부착한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광고물 부착하시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다가 많이 붙이시죠. 그런데 제발 제가 이제 부탁인데 변압기에다가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변압기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에이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총사가 쭉 있죠. 개폐기, 차단기 그리고 변압기까지 오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이런 표찰이구나. 아 이렇게 좀 써 있구나. 아 겉에는 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고 직접 만지시는 마시고요. 만지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옆에 가보게 되면은 웅 하는 이렇게 저주파음을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지중설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압기는 우리가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래는 인도에다 설치하게 되는데 인도가 아니라 뭐 육교 밑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나타냈는데 어떤 경우에는 미관상 보기 좋게 그림 같은 것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만져보게 되면은 재질이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시트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즐거운 전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외부 그리고 변압기의 형태나 아니면은 표찰 이렇게 우리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즐겁게 전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특히 전기를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조건상 책으로 많이 배우시는 이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관련된 많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형태들 앞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아 저도 한번 제보를 받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 밑에 말하고 있죠. 제 이메일로 혹시 좋은 영상이나 사고 사례 같은 거 있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상 변압기, 패드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